국내 뇌성마비 환자들의 출생부터 진단, 치료 현황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는 한국뇌성마비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.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세브란스병원이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, 부산대병원, 충남대병원 등 41개 기관이 참여합니다. 연구기금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부로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 휘기질환 사업단에서 연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1천 명당 2에서 2.5명꼴로 발생하는 뇌성마비는 소아운동장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선 데이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